아아! 5위로 죽였어야 됐는데 아 이게 와인.. 뭐야 세모 버튼이 한 번 안 눌렸어 세모.. 세모 동그라미 눌렀는데 세모 동그라미 눌렀어 까비 뭐야 뭐가 어떻게 된거야? 이대욱하게 개털린거야? 눈이 좀 어.. 변한거 같은데? 오우! 오우! 어떻게 칼 들어와 와! 와! 와 이거 진짜 와 얘를 뭐 얘를 어떻게 막아야돼? 와아.. 신미 와 이러면 이제 인주력 되는거야? 신미에? 와아아아아아 아아.. 신미에.. 신미에.. 왼쪽으로.. 왼쪽으로.. 아 도시나 아 사스케의 자크라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udsame 負けない あんたは 行くって言ってんだろ? ちょっと待ってよ!行くってどこにさ? サスケんとこだよ! 早く死ねんと間に合わねえだろうが 死なせない 絶対に!絶対に!絶対に!死なせるもんか! 寂しい マダラメクトン 今はAが全て勝ちました マダラメクトン ポン や 今は 次の 変 самомか。 no1うおmay カテキシー わっすか ナルトの死んだ ステシーラーライブ 次のロゴウにものまたお届けです 次のロゴして ステシーラーライブ もう もう あっすか あっすか それだ 39% 内緒に 절전의 장 예고 근데 어떻게 뭐.. 어.. 살아나는 삘인데? 뭐야 뭐 머리를 뽑아버린거야? 뿔을? 뭐지? 어.. 어떻게 내가 하는거지 스토리가? 새로운 장 해방 아아 결전의 장 이게 끝이다 딱 보니까 이게 끝이야 아 스포하지마 절대 스포하지마 진짜 나 리얼 궁금해 새로운 에피소드 꺼지는 바람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번개를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나루토일테고 번개는 사스케겠지 뭐 어.. 그러네 오케이 나루토의 걸음 가자 아.. 아.. 저기.. 나루토 누워있는거야 저게? 흠.. 아.. 구현 좋네요 구현 좋네요 그래서.. 나루토가.. 나루토가.. 맏쓰그 지블노 코도바와 마게나 아타시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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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아 아 어 이러고 끝이야? 하나 열렸다 두사람 어? 야 이거 보기전에 이거 보는게 낫겠는데? 사스케는 어떻게 됐는지 어 그래야 뭔가 스토리가 맞지 저거 진행되다가 갑자기 갑자기 뭐 사스케가 죽어가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둘다 같이 죽어가야지 제가 딱히 사스케를 죽이고 싶은건 아니에요 그냥 죽을거면 같이 죽어가라는거야 그래야 순서가 맞으니까 사스케 사스케도 딱 그 알고있네 지가 죽어가는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다 알 탱 아이치인 것 같다 너의 삶은... 사도룡이었다 저희들은... 이 잎을 잃어버렸다 나는... 너의 잎을 잃어버렸다 아... 아... 아니 사스케 떨어질 때 나온 영상들 딱 보더니 다 흑역사래 사스케는 그렇지 나루토는 성장기지만 사스케는 이때까지 했던 게 다 흑역사야 와 진짜 성우 진짜 잘했다 진짜 죽는 것 같다 생각보다 금방 끝나겠는데 벌써 4%가 올라갔어 매달리다라는 게 해방됐대 별전의 장 그 다음 이걸 보겠어 함께 선 두 영웅 와 이거 둘이 같이 선단 얘기야? 와 얼굴이 무슨 투페이스야 투페이스 어 보자 어떻게 되는지 뭐 노노한다 아우 야 너무했다 이 자식들어 같이 그래도 오비토를 재치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시켜준 그런 관계인데 말이야 사회가 없을거야 아우 야 아우 아우 오비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려다 미나토가? 헐 그럼 미나토는 어떻게 되지? 아이디어 좋다 사쿠라 와 사쿠라가 웬일이야 어 어 어 저것도 씨 저것도 어디 갔나 저거 어 설마 구미 뺏은거야? 야 구미 뺏긴건가? 와 미쳤네 이거 먹지 개쩌네 그래 이렇게 나루토는 죽는 즉, 전쟁은 끝이 됐다 그 후에... 내 시간이야 わだらさま。 遅いぞ,黒説。こちらから出向いてやった。 カカシ、あの姿は? はい。オビトと同じように陸道の力を手に入れたようですね。 すみません。ですが、こいつらからキュービを奪っておきました。 まだら。 うん。 左目と合わせてこっちに持ってこい。 やめておけ。 まだらさまがいる限り、おまえらはなにも。 むっ。 おっ。 これはオビトが、 ごくん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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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っ。 むっ。 うっ。 その状態でまだ自我を戻してくるとは、 まだ俺は眠っていられない。 あんたに話がある。 俺に? ここに来ていったい何の話をするのか。 あんたにとって俺はなんだ。 あと。 えっと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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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まだら。 その思想を胸に行動し、 無限つくよみの計画を狙う者は、 すべて、 まだらでしかない。 うん。 えっと。 えっと。 俺もお前たちも平和を追い求めると同時に、 争いを求めてきた現実がある。 この現実はチャクラという力によって、 無限の苦しみを強いられている。 だからだ。 俺は新たな世界を作る。 無限つくよみにより、 忌まわしきチャクラなき夢の世界を作るのだ。 最後にして、 最強のチャクラを持つこの俺が導く。 チビク。 そして、お前は俺そのものだ。 オビトではない。 こっちへ来い。 まだらよ。 今日からお前が救世主だ。 今でもお前は救世主のはずだ。 チビク。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뭐야 어떻게 한 거지 주먹을 넣은 건가 찌른 거야 손으로 제가 가능해 무기 없이 와 이게 가능해 그럼 수리건 왜 들고 다녀 아 던질려고 아 명존 셋이야 이정도로 죽을까 근데 마다라가 와 의지력 개쩔어 지배당하고 있는데 저걸 소환했어 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저거 뭐 가져가는 거지 인주력? 그럼 얘가 인주력이 되는 건가 아 저기 그 미수들 가져간 거지 아 구미만 빼갔나보다 나루토를 저기로 데꼬라 하는 거 보니까 제발 어머 내가 오비토를 응원하는 순간이 올 줄이야 나루토 작가는 세상에서 진짜 10천재다 번트 미친 아 아 아 아 큰일났네 그러면 마다라를 눕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간이 있으려면 아 아 아 카카오라고 말씀 카카오다고 말해줘야 돼 이체 카카오가 네 이체을 아 이리젓으로 첫 번째 그것만이야. 알았다. 그래서 나루토가 도와줄 수 있다면... 응. 맡아줘.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메인이야. 여기에는 내가 메인이야. 너는 바꾸네. 타카시. 2만 셀이네.